안녕하십니까 AI 클라우드 시대를 여는 오픈소스 전문기업 에스코어의 서성환입니다 오늘은 되게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NH농협은행에서 30여 년간 다양한 업무를 감당하신 금융 IT 최고 전문가이신 한윤희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NH농의 IT기획부의 한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주인공은 나중에 나오시죠 그래서 팀장님 제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오픈소스 동향에 대해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윤희 팀장님께서 선진 오픈소스 기업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픈소스 전략과 거버넌스를 어떻게 수립하실지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AI 클라우드에서의 오픈소스 활용법 마지막으로 이 내용들을 합쳐서 5개의 오픈소스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픈소스 동향입니다 오픈소스 많이 쓰시는지요? 혹시 안 쓴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이파 조사에 의하면 기업 10곳 중에 7곳이 쓰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분야별로 보면 IT 기업은 다 쓴다고 하는데 일반 기업은 60%만 쓴다고 합니다 그럼 40% 안 쓴다고 답변하신 분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홈페이지 없으신지요? 홈페이지가 없으면 나이파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겠죠 근데 홈페이지에 쓰는 웹 기술은요 자바, 자바스크립트, 미드레어, 각종 라이브러리들, 오픈소스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인지하지 못한 부지불식간에 오픈소스를 쓰고 있는 것이지 오픈소스를 안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오픈소스가 이렇게 많이 쓰일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 반도체 요새 핫 이슈죠 반도체 설계 전설인 짐켈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AMD, 테슬라, 애플, 인텔 등 상용 컴퓨터 회사에서 최고의 성능 개선을 이끌어낸 반도체 설계 전설입니다 이분이 요새 뭘 하고 계시냐? 텐스토렌트라는 AI 반도체 기업을 설립을 했는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오픈소스인 리스크5 컴퓨터 아키텍처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컴퓨터의 전문가가 오픈소스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픈소스는 항상 승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픈소스를 정의하는 거 하신 거죠 그런데 오픈소스가 왜 그러냐 보면 집단지성의 산물인 오픈소스는 커뮤니티가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치 리눅스 재단의 오픈소스 믿고 쓸 수 있죠 리눅스 재단 산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에서 클라우드 부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허깅페이스에 가면 수십만 개의 AI 모델을 받을 수가 있고 오픈소스를 제도적으로 지탱하는 것이 오픈소스 이니셔티브와 프리소프트 파운데이션입니다 전 세계 수천만 개의 오픈소스의 소스코드를 받을 수 있는 기터브가 있고 문제가 생기면 스택 오버플로우에 물러봅니다 이렇게 네트워크에 계속 사람들이 모이면서 네트워크 효과로 혁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오픈소스를 쓰는 걸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 한번 이런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발 전 세계 IT 대란 기억하시죠? 이거는 결국은 상용 소프트웨어 보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에서 버그가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서 일파만파 퍼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의 블루스크린으로 도배하는 일을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용 소프트웨어는 그 회사 직원들이 개발하고 품질 관리를 하는데 그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픈소스 진영을 한번 볼까요? 지난 2, 3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리눅스 압축 도구인 XG Utils라는 도구가 있는데 이거에 백도를 심으려다가 실패했던 사건입니다 한 해커가 3년 동안 착한 개발자인 척하면서 오픈소스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개발자가 되었어요 이제 권한을 획득했으니 악성 코드에 심어가지고 전세계 수억대 컴퓨터에 이걸 백도어를 심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소스 개발자가 이걸 발각해서 무산시켜버립니다 오픈소스는 전혀 다른 곳에서 견제하고 통제함으로써 이런 품질들이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앞으로 전략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공급망과 관련된 전세계 정부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BOM이라고 하죠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 음식이나 의약품 같은 경우 구성요소, 성분, 목록들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요새 소프트웨어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조합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 목록을 투명하게 공급하는 것이 결국은 보완의 중요한 척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유럽연합 당연히 움직이죠 수출기업들 다 대비하고 계십니다 국내에서는 금융권이 제일 먼저 움직여서 작년부터 금감원에서 검사가 나오고 일부 기관들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수출기업도 아니고 금융권도 아니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쉽게도 5월에 국정원과 과기정통부에서 전 범위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27년까지 준비를 하라고 하니까 2년 남짓의 시간이죠 이 시간이 과연 충분하냐 한번 다음 장에서 생각해보죠 오픈소스를 규제 중심으로 이렇게 통제 중심으로 가게 되면 원래 도입 시지였던 혁신이 사그라들겠죠 그래서 개발 운영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고려한 활용 방안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먼저 IT 전략 수립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S보험을 위시로 한 거버넌스 수립이 필요하죠 모기업은요 거버넌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고 퍼즈의 보안 취약점 잘 기억하시죠 이것도 굉장히 큰 IT 대란이었는데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이슈가 있는지 파악한다면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는 오픈소스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설계해야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충분한 검증 없이 주변에 평판, 구글링을 한다든지 전화해가지고 지인한테 어떤 오픈소스 좋다라고 써서 덜컥 적용했다가 나중에 오픈하면 운영 단계에서 장애가 발생합니다 개발할 때는 요새 차세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오픈소스 많이 쓰고 계시죠 그리고 클라우드 전환하면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전환하십니다 특히나 ULA를 맺어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 병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클라우드는 따로 돈 내세요 재구매하세요 이렇게 덜컥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오픈소스로 갈아타고 계시죠 그리고 운영 단계에는 당연히 기민한 이슈 장애 대응 중요합니다 근데 전략을 수립하고 개발하고 다른 조직들은 다 오픈소스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차세대나 클라우드 전환한 후에 딱 전환하려니까 아 이제 늦었다는 거죠 1년 이상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부터 공부하려니까 늦었다 이 전 과정을 보십시오 이걸 40%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오픈소스를 내가 쓰고 있음에도 쓰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인식을 개선하는 거 그리고 회사에 돌아와서 각 구성원들을 설득해야 되죠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뭔지 공부해야 되죠 그리고 각 분야별로 마음을 먹고 프로젝트를 하고 오픈소스 관련된 준비들을 해야 됩니다 이게 2년 내에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결코 긴 시간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시기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계신 NH농협은행의 선진 오픈소스 기업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서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지 그 부분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인희 팀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잠시 인사드렸는데 NH농 IT기획부에 있는 한윤입니다 저희 오픈소스를 실제 사례를 들어서 아마 여러분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는가 싶고요 여기에 끝까지 남은 시간에 진짜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속속 저희들이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에스쿠아는 2023년부터 저희들하고 1차 사업의 인연을 맺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마련해 주셔가지고 오픈소스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오픈소스 저희 농협은행이 오픈소스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변화를 가져 나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금융 오픈소스 동향입니다 보신 만과 마찬가지로 금융 사회에서는 오픈소스 활용을 위해서 오픈소스의 반입부터 치약성 점검 그 다음 컴플레이언스 대응 오픈소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구축을 우승 가지러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감원이라든가 금융 보안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또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에 대해서 보안성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라이센스 관리 그 다음에 관리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까지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협원행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오픈소스에 대해서 어떻게 구축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융권은 아무래도 좀 폐쇄적으로 해서 다 산업보다는 좀 폐쇄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 금융권에서 중심으로 오픈소스 활용에 관심을 가지고 체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는데 오픈소스 활용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희 당행에서 오픈소스의 체계에 대해서 대한 관심을 인식한 건 2022년도 저희들이 건강은 정기 감사해서 오픈소스의 프로그램 오픈소스의 프로그램 통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오픈소스의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용만 할 뿐 오픈소스에 대해서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게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농협은행의 고민거리는 첫 번째는 금융감독원의 가이드 이행으로 인해서 발견된 오픈소스 라이센스라든가 시약성 관리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IT 혁신의 도구인 퀄리티 있는 안전한 오픈소스를 선별할 수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민했던 부분이 AI 클라우드 시대에 맞는 오픈소스 개발 환경을 빠르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행은 이런 고민에 대해서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행은 이러한 고민의 결과로서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기존에 부합하는 정책과 체계 그 다음에 오픈소스 체계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자들에게 선별된 오픈소스를 손쉽게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오픈소스 활용 기반을 좀 구축하자 그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기술을 도입해서 유연하고 좀 적극적인 개발 환경을 좀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그래서 2022년도에 정보보호부를 주관으로 해서 오픈소스 치약증 라이센스를 측비를 할 수 있는 OSS 치약증 도구를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여기에 에스코아와 1차 사업을 진행해서 오픈소스 내부 저장소 그 다음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구축했습니다 다음은 오픈소스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에는 어떤 과제가 있는지 저희들이 이제는 2차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를 더욱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또 농협에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좀 사용자한테 편의성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1차 사업에 이어서 2차 사업까지 에스코아와 함께 오픈소스의 관리 체계를 고도화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고도화를 통해서 안전한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각종 컴플라이언서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러면 오픈소스 거버넌스 구축 사례에 보면 저희들 진행 중인 2차 사업이 핵심 과제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소스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 강화입니다 그래서 당행의 관리 체계를 좀 내재화시키자 좀 이런 오픈소스에 활용할 수 있는 그 관리 체계를 좀 저희들이 커스터마이징 해서 내재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사적인 오픈소스 관리 포탈 구축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오픈소스에 개발 운영자들이 좀 접근성을 높이고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UI UX에 대해서 관리 포탈을 구축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점검 도구 연계라든가 결제 프로세서 이런 것도 단계별로 좀 진행해 개발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들이 농협 은행의 좀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RPA를 여기에다 프로세서를 구현했습니다 쉽게 어떻게 했냐면 금융권의 지금 망불리가 관리체계를 금융권은 보안에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보안에 대해서 중요한 만큼 망불리에 대한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RPA를 좀 해서 실제로 구현해서 도입부터 구현 배포까지 이렇게 좀 증거해서 다른 금융권에서 지금 구축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 현재도 지금 구현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픈소스 내부 저장소 고도화입니다 2022년도에 저장소를 구축했는데 이번 기회에 좀 고도화를 해서 자바 뿐만 아니라 다른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언어에 대해서도 좀 확대하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내부 저장소의 커뮤니티 버전을 갖다가 엔터프라이저 버전으로 좀 고도화해서 오픈소스를 더욱 체계화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떤 저희들이 지금 에스코하고 관련해서 2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3개월쯤이면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들을 수행하면 다음 4가지 변화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픈소스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있고 오픈소스 관리 포탈을 구축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안전한 오픈소스를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는 오픈소스에 대해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이슈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사 오픈소스 관리를 효율화를 좀 기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경쟁력을 좀 강화시킬 수 있겠다 이 효과는 분명하게 좀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올해 금가문에 나왔었어도 오픈소스 활용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직접 나와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좀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네 가지는 농협은행에서 가진 오픈소스의 선도기업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발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향후에 현재까지 이제 당행의 2년간 오픈소스의 활용 관리 체계를 했는데 앞으로의 로드맵을 함께 연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도에 저희들이 오픈소스 취약성 점검을 도입했고요 전년도에 오픈소스 저장소 구축을 하고 치약성 점검과 시스템과 연계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오픈소스 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통해서 내내는 오픈소스 인정과 오픈소스에 대한 원스톱 체계를 구축을 해서 국내 금융권의 오픈소스 관리 트렌드에 선도를 목표로 에스코아의 에스코아가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발돋음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메타엘, 라마, 미스트랄 등이 나와서 정정 성능 격차를 좁혀가고 있고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범용 LLM도 좋긴 한데 자기 기업 데이터 가지고 답변하는 LLM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파인 튜닝 방법이 있겠죠 LLM을 튜닝하고 하는데 또 결과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더 정확한 처방인 레그 검색 증강 생성 방법을 쓰죠 그리고 LLM은 그대로 놔두고 앞에다 검색 엔진을 하나 더 붙여서 그 검색 결과를 활용해서 요약을 하겠다는 것인데 에스코어는 단연간 오픈소스 검색 엔진 프로젝트를 해왔습니다 엘레스틱 소치를 가지고 검색 엔진을 많이 구축을 해왔었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레그 구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내 데이터로 답변하는 생성형 AI인 레그를 구축하기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막상 업무에 적용하면 실망스럽기도 하죠 그럼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요 네 가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빨리는 만들어지는데 네 가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와 임베딩 청킹 그 다음에 품질평가 요 네 가지까지 해야 되는데요 일단 레그에 대해서 앞서 발표해 주신 한윤희 팀장님의 마지막 장표 기억하시죠? 로드맵에 대한 장표를 한번 레그로 만드는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어떤 포인트를 집어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용 LLM에 물어보면 답변을 주죠 왜냐하면 NH 농협은 워낙 유명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럴싸하게 나오는데 조금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내의 문서들을 검색 엔진에다 넣죠 벡터 데이터베이스에다 넣어놓고 유사도 검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못 넣으니까 임베딩 모델이라는 걸 통해서 벡터 숫자로 바꾼 결과를 넣어서 유사도 검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결과가 사내 문서들이 나오게 되겠죠 NH 농협은행 거버넌스 프로젝트의 산출물 중에 일부에서 이런 문구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질문했던 내용과 합쳐서 LLM에 넣어주면 LLM의 역할 기반으로 요약을 잘해서 넘버원 오픈소스 선더기업을 목표로 하는 농협의 로드맵을 그려줍니다 이 과정은 되게 좋죠 근데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네 가지를 관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벡터 데이터베이스 굉장히 잘 다룰 수 있어야죠 검색 엔진 잘 다룰 수 있는 건 기본이고 많은 기술들이 영미권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 다루는 기술들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딩 모델도 한글을 잘 벡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문서를 그대로 벡터 인베딩을 해버리면 나온 벡터가 의미 없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문서를 의미 있는 단위로 잘게 잘라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거를 청킹이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노하우가 되겠고요 청킹을 해서 일단 쌓았습니다 쌓아놓고 나면 그 결과가 제대로 검색이 될지 검색 품질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검색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품질을 평가를 해봤는데 개선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청킹 하는 부분을 좀 고도화하고 표를 분석하는 부분을 고도화시켜서 좀 개선을 해야 2, 3번 과정을 반복해야 쓸만한 레그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시대에는 기존과 달리 오픈소스들이 굉장히 많이 엮여서 동작을 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오픈소스 간에 연계를 잘하는 것 개별 오픈소스 잘 써야 되겠지만 연계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클라우드로 가보겠습니다 클라우드에 오픈소스가 부품으로 쓰인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만든 상품들 컨테이너 DB 미드레어 관리형 상품들 보면 그 안에는 오픈소스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장애가 났을 때 CSP에 물어보면 원론적인 답변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CSP는 인프라랑 플랫폼까지만 책임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블레임할 필요는 없는 거고 다만 그 위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그 위에 올라간 시스템 아키텍처랑 애플리케이션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봐야지 문제의 원인이 파악이 되는 거지 그냥 CSP만 계속 의존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운영자분들이 오픈소스 역량을 갖고 있거나 오픈소스 전문가랑 협력을 해야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코어도 N 클라우드의 쿠버네티스라든지 A 클라우드의 마리아 DB G 클라우드의 카프카 이런 관리형 상품들을 기술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클라우드에는 이런 오픈소스들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오픈소스들이 OS 클라우드 네이티브 DB 미드레어 전 스택에 골고루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는 못하겠지만 이걸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클라우드를 제대로 쓸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랑 클라우드 시대에는 개별 오픈소스에 대한 역량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고 오픈소스 간에 연동하는 것 오픈소스 간에 관계성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한윤희 팀장님의 오픈소스 거버넌스 AI 클라우드 시대에서의 오픈소스 활용법 말씀드렸고요 요약해서 5개의 체크리스트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27년까지 이제 거버넌스 체계 다 만드셔야 되니까 근데 기존에 금융권이나 수출기업에서 하는 거버넌스만 국한되지 말고 범용적인 거버넌스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최신 AI 클라우드 오픈소스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연동하는 기술 좋아야 되고요 모든 오픈소스들끼리 서로 연관돼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엔드 투 엔드 통합 기술 역량 중요합니다 네 번째 혼자 못하죠 오픈소스는 그 큰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결국은 좋은 벤더사 그 다음에 오픈소스 커뮤니티랑 협력 네트워크 탄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시스템들이 247 동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민하게 장애 이슈 대응 할 수 있어야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떠냐 결국은 오픈소스는 에스코가 제일 잘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버넌스 저희는 IT 전자 제조 금융 다양한 도메인 거버넌스 레퍼런스 갖고 있습니다 AI 클라우드 오픈소스 잘 다룰 수 있고요 풀스택 오픈소스 역량 있습니다 통합기술지원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각 분야별로 글로벌 넘버원 벤더들과 파트너십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벤더들과 충분한 탄탄한 협력 관계 있고 오픈소스 기여활동화 저희는 커뮤니티의 커뮤니터를 양성함으로써 또 다른 채널로도 서포트 할 수 있습니다 247 장애 대응 체계는 기본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오픈소스와 관련돼서 고민하시고 뭔가를 해결하고 싶다 라는 부분을 저희에게 상의해 주시면 NH농협은행과 같이 오픈소스로 선도하는 기업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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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